아 이런 정원 있으면 되게 좋겠다 와우 튤립이 이래서 이쁜 것 같아 하나만 딱 있어도 이쁘잖아 그치 예쁜 정원이다 우리집 테라스도 저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체리 블러썸 있다 짠 걸어서 지금 까사로마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조금 떨어져서 걸어야 돼 여긴 뭐야 영국 거야? 왜? 공기가 되게 달아 공기가 되게 달아 뭔가 프레쉬하다는 말이야 그게 달짝지근하다고 달짝지근하라고? 달.짝.지근.하다 달달하다고 마스터 지금 이쁜다 어머니 둘 저 마스터 치즈 누가 만들었어요? 나도 줘 카페? 응 오늘 동네 친구랑 레몬 청이랑 오렌지 청 같이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냥 깔끔하게 편한 바지 입고 기본 티셔츠 입고 나이키 후드 걸치고 갈 겁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눈 와요 진짜 눈이 옵니다 이게 무슨 저기 봐 저기는 먹구름 여기는 날씨가 쨍 미쳤어 아주 어제는 레몬 청을 만들었는데 영상을 찍지 못하고 해가지고 오늘 오렌지 청 만들 때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저기 레몬 청 두 개는 실온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데 병이 작아가지고 잼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나는 친구 선물해 주려고 해요 이리와 같이 먹었죠 이리와 같이 먹어야 된다고 게을에 지금 패브릭 썰어 가게에 왔어요 근데 친구와 만나서 마스크 주문한거 전달을 해주기로 해가지고 제가 온 샵은 여기입니다. 잠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친구한테 줄 마스크랑 그리고 안에 레몬청 만든 거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지금 별로 또 안 좋아요. 어제도 안 좋았는데 오늘도 날씨 안 좋고. 여튼 어제 제가 화분을 담아 쓸 흙을 사러 갔었는데 흙이 다 팔리고 없다고 해가지고 작은 조그만한 화분들을 샀거든요. 거기에 지금 새싹이 난 애들을 하나씩 옮겨 담을 건데 그거를 브이로그에 같이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제 친구들이 에이프롬 같다고 해가지고 꽃집 언니 룩이라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오랜만에 입었어요. 꽃집 언니 룩을 하고 화분을 정리하러 가봅시다. 제가 그때 친구네 집에 오렌지청이랑 레몬청 만들러 간다고 했잖아요. 강연제로 쓰려고 지금 빡삭 말려놨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귀여운 아이들을 여기에 한 번 담아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딸기 겉표면만 싹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담아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네가 싹을 틔울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요즘 같은 때 이런 재미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정신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조약돌을 다 담았어요. 지금 얘네들을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히 꺼낼 건데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뿌리가 쇼쇼쇼 나있어. 짜잔. 아 뭐야? 짜잔. 완전 길죠? 얘가 제일 열심히 잘 잡아주었어.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여기서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이 작은 새싹들과 함께 평화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칼 갈고 있어. 사실 이거는 화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얘네가 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에모네드. 그리고 아까 전에 딸기. 얘네는 딸기. 딸기. 제가 화분 막 심고 그럴 동안에 딸런이 오늘 점심을 만들었어요. 치즈는 이렇게 따로 넣었던데? 난 군수 안 먹으니까. 짜잔. 잘 먹겠습니다. 셰프. 수염쟁이 셰프. 쟁쟁이. 쟁쟁이? 아니 축구 선수 같아. 이 영상이 있어요. Влад, 구경, dio. 아이OOOOOOOOOO 얘네들을 다 새로 심었어요 앞으로는 여기다가 냅둘 겁니다 지금 요만큼 화분들이 생겼는데 레몬 씨를 발화 중이거든요? 오늘 살짝 열어보니까 씨앗이 조금 싹이 터가지고 내일 여기에다가 담을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 할까 싶기도 하고 일단 한번 저 정도 됐을 때 심어도 되는지 검색을 해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한 달이 걸린다고 하니까 오렌지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레몬은 좀 많이 발화가 된 것 같아요 레몬을 오늘 심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레몬 씨 발화 됐는지 볼 거예요 그 씨앗의 겉 표면을 까준 다음에 키친타올에 이렇게 싸서 물 충분히 적셔주고 따뜻한 곳에 직사광선 없는 곳에 오래 보관을 해두면 요렇게 씨앗이 발화가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난 되게 신기했어 아직 좀 안 됐을려나? 모르겠네 짠 나 레몬 트리를 도대체 몇 개 가지는 거야 이러면? 나 지금 씨앗이 거의 다 발화됐어 우와 가든이 생기는 거야 가든이 이 레몬청을 만들고 남은 씨앗이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씨앗이거든요 날짜가 적당히 돼가지고 오늘 마셔볼 거예요 저 딜런이랑 같이 나눠 마실 겁니다 딜런이랑 같이 나눠 마실 겁니다 딜런이랑 같이 나눠 마실 겁니다 아! 냄새 진짜 좋아 일단은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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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장난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마셔 완전 완전 파쉬하다 이 자다? 음, 아주 좋아요. 달콤하고 조금 더 달콤하고 좋은 섞인다. 인터넷에 사용하고 있는 거 근데 제 프로그램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필요하지 않나. 힘내. 네, 이거 더 더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더 잘생겼네요. 잘생겼네. 네. 네. 더 잘생겼네. 레모네이드 치우스. 짠. 그다음에 엄청 튼튼하게 나온 얘. 얘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쏙 넣어주고. 이제 애들을 다 심어주었고. 이제 애들을 다 심어주었고. 이렇게 지금 테라스에 나와있습니다. 그 물 뿌리기가 없어가지고. 무슨. 그리고. 애들이 따뜻하게 잘 있어줘야 되니까. 이걸로 이렇게. 살짝 닫아줍니다. 짠.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또. 언제 다른 애들을. 대구아를 키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테라스가 되게 넓어가지고. 여기로 다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다음 주에는. 되게 큰 야자나무. 아래야카자. 데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오늘의 플랜트를 짱했습니다. 이제 좀 더 풀어보았겠어요. 이제 더 풀어보아야겠어요. 이제 더 풀어보아야겠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